안녕하세요.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이세영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제 저와 함께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실까요? 고고고! 하나 둘 셋 조선 억피치 아니 밸런스 게임을 한 겨울 겨울이가 조금 더 화끈하기도 하고 선미는 허술해서 귀여운 구석이 있거든요. 그래서 겨울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.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는 축구선수 잠시만요. 이 질문에 이유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축구선수로 태어날 수 있다? 없다? 배우 원하는 축구선수 배컴 배컴은 일단 슈트핏이 너무 멋지고요.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잘생기기도 했고요. 일단 저는 이유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걸 정말 싫어해요.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건 하루로 끝나겠지만 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건 무슨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.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? 겨울! 시원한 게 좋아요. 여는 데 10분씩 저는 여는 데 10분씩 걸리는 방문이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든 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웃음 웃음이요. 눈물을 참으면서 웃기도 하고 좀 막 이상한 생각도 다 하고 그러는데 웃음은 정말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리만 들어도 그냥 웃긴 것 같아요. 저는 중요한 날에 베르사체 향수를 뿌립니다. 딜런 터쿠아즈라고 되게 시원하면서도 달콤하고 뭔가 좀 기분 좋은 그런 향이어서 제가 외출할 때 꼭 뿌리고 바랍니다. 티얼스 뿌리기 추워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. 정말로 노래도 조금 창피한데 더 참기 힘든 거예요. 애교 부리는 유승우 제가 그 탕수육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. 작품성 호평이요.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 개인적인 취향이고 어떤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가 에 대한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 내가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시청자분들께 좀 와 닿을 것 같다 라는 예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청률만 보고 작품을 선택한다기보다 작품성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시청률도 잘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. 치킨 목 부위가 더 좋아요. 저는 소금쟁이입니다. 굉장히 짜게 먹어요. 꼭다리 부분은 너무 싱거워요. 갈릭 디핑 소스 엄청 찍어 먹어야 돼요. 인터넷이 느린 휴대폰이요. 저는 충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아쉬워요. 질문 더 뽑아주시지. 근데 저는 밸런스 게임 워썼밀 붕그똥 할 때 국녀즈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조금 자신 있었어요. 고민 안 하고 답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 성향을 너무 잘 파악하고 오셔서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안녕.